오늘도 무지성으로 돌아다니던 중 이런 생각이 들었다. 티바트는 지구처럼 둥글게 생겼을까? 나 아이러니 19년도 지구과학 1등 출신으로서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바로 계획 작성에 들어갔다. 먼저 행성이 둥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동일한 길이의 막대를 다른 지역에 세워 같은 시각의 그림자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티바트가 둥글다면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평평하다면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하 생략 바로 실험에 들어가자. 우선 북쪽과 남쪽이 위치해서 13시 30분에 종료의 기둥을 세워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하고자 했다. 하지만 티바트의 동서남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사실이 없기에 임의로 티바트의 구석 4곳에 종료의 기둥들을 세운 뒤 그림자 길이를 각각 비교하고자 했다. 여기서부터 그나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측정 결과를 눈으로만 봤을 뿐인데도 그림자의 길이며 방향까지 전부 다 다른 것 같다. 이는 티바트가 둥글다는 가설과 잘 맞아떨어지지만 예상했던 그림자 길이 차이를 아득히 뛰어넘는다. 이거 조금 더 많은 지역들에 대한 상세한 측정 결과가 필요할 것 같다. 바로 추가 지역들의 측정을 시작해보자. 먼저 편차가 커지지 않게 세부 측정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평평한 바닥 위에서 측정을 진행한다. 두 번째 막대기는 종료 E 꾹 기둥으로 통일한다. 세 번째 13시 30분 ESC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동일한 시간 후에 그림자 길이를 측정한다. 네 번째 종료는 기둥을 쳐다봐야 하며 카메라는 끝까지 올린 상태로 측정한다. 다섯 번째 그림자 길이는 노란색 라인의 길이의 몇 배인지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자 이제 측정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의 필수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 바로 고도에 따른 그림자 길이 및 방향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빠르게 측정한 결과 고도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 및 방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고도는 알 바 없다. 티바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종료의 기둥에 그림자 길이를 기록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몬드성 석상 뒤편이다. 13시 30분으로 시간을 조정한 뒤 ESC를 종료하고 정확히 10초 5프레임 뒤에 캡처하여 포토샵을 이용해 각각의 길이를 잰 후 그림자 길이를 노란 라인의 몇 배인지로 나타내었다. 이어서 월드맵의 단순 윗쪽을 0도로 잡은 뒤 그림자 길이의 각도를 구하였다. 이 값을 다음 표를 바탕으로 티바트의 월드맵에 화살표를 표시하였다. 이 과정을 총 18번 반복하였다. 이를 월드맵에 화살표를 표현해주면 이렇게 된다. 잠깐,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하다. 모든 지역의 그림자 길이와 방향은 같으나 단 하나의 지역, 수메르 사막만은 그림자가 이상하게 측정되었다. 혹시라는 마음에 수메르부터 사막까지 태양을 바라보며 걸어가 보았다. 태양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바뀐다. 이거... 태양과 그림자의 길이가 따로 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번 확인해보자.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가 연관이 있는지 보기 위해 삼각함수를 이용할 것이다. 실험 설계는 해당 그림으로 대체한다. 먼저 태양의 고도를 직접 측정해보자. 우선 마우스 설정을 만져준 후, 원신에서 아래에서 위까지 시야를 올리는데 움직인 마우스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자로 측정하였고, 6.8cm가 나왔다. 이번엔 13시 30분에 아래에서 태양이 머리에 닿는 데까지의 움직인 마우스 거리를 측정하였다. 5.2cm가 나왔다. 즉, 마우스 1cm당 26.4706도. 즉, 태양의 고도는 5.2cm 곱하기 26.4706도 퍼센치미터 마이너스 90도. 이 꼴 47.647 하나 도이다. 이제 종료의 기둥과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해보자. 종료의 기둥이 생각보다 크기에 카메라로 측정시 오차가 커질 수 있으니 바람의 날개를 이용해 측정해보도록 하자. 측정 방법은 지난 영상들과 동일하므로 이하 생략. 즉, 종료의 기둥은 5.1034m이다. 그림자의 길이는 깔끔하게 KI 키를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자. 이하 생략. 즉, 기둥 그림자의 길이는 176.7106cm이다. 이러한 이유로 태양의 고도는 탄젠트 1.767106분의 5.1034 이꼴 탄젠트 2.888 이꼴 약 71도가 된다. 7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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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차이가 크지? 혹시나 측정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 종료 기둥에 매달려 대충 한번 확인해보자. 나는 기둥 뒤에 햇빛이 안 나는 상태로 완벽하게 숨어 있으나 그림자에는 나의 머리 전체가 다 보인다. 이만인 즉슨 태양의 위치와 그림자의 위치가 맞지 않다는 말이다. 즉, 애초에 이 측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곳으로 포기한다면 아이러니가 아니다. 사막의 예시로 특정 지역에서의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가 바뀌는 게 확인됐으니 몬드, 리월, 이나즈마, 수메르, 사막, 폰타인, 나타에서 13시 30분의 태양 고도를 마우스로 직접 측정해보자. 그 결과 사막을 제외한 전 지역 5.2cm, 사막은 4.1cm. 다행히도 태양의 고도는 사막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치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방위표이다. 티바트에 그럭저럭 알려져 있는 방위표는 있지만 정확히 정의된 방위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태양과 그림자 간의 오차와 사막과 타지역 간의 태양의 위치가 바뀌는 현상이 관찰되었기에 기존에 알려져 있는 티바트의 방위표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상태로 포기할 수는 없다. 태양의 위치를 바뀌어도 밤하늘의 별 전체가 바뀔 일은 없기에 별들의 일주운동을 통해 방위표를 알아보도록 하자. 해가 지른 쪽과 북쪽, 남쪽과 해가 뜨는 쪽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방향... 북방구가 아닌 남방구다. 심지어 이나즈마, 리월, 몬두, 수메르 지역은 별들의 일주운동이 관측되지 않았다. 또한 달의 이동 궤적도 굉장히 비틀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자. 먼저 티바트가 둥근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자 길이를 측정했었다. 여기서 지역별로 그림자의 길이가 이상함을 확인하였다. 측정 중 사막 입장 시 태양고도가 갑자기 낮아지는 현상을 목격하였다. 또한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가 맞지 않음을 목격하였다. 또한 사막 제외 전 지역 태양의 고도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혹시나 하여 방위표를 잡기 위해 별들의 일주운동을 관측하였다. 티바트가 남방구임이 확인되었다. 측정 중 몬드, 리월, 미나즈마, 수메르의 바마들이 멈춰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달의 이동 궤적이 심하게 비틀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태양의 이동 궤적 역시 심하게 비틀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거 무언가 하나를 측정하고 땡칠 상황이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싹 잡아야겠다. 방위표부터 다시 해보자.